우리가 복잡한 그런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그 문제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해결책도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선거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 주고 기표 도장 찍고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세면 되는 겁니다. 그 선거를 전산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무슨 개수를 어떻게 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출력하고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그게 다 복잡하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만들면 그게 다 뭐죠? 엄용한 계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는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착화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무심한 윤 대통령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들 지금 힘들게 된 겁니다. 나라가 그런데 이 선거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특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뭐죠?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서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특표수를 조작하는 데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 짜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위조투표제를 만드는 데는 그냥 인쇄소에서 이러면 인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위조투표제를 만들 때 인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면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대신에 이미지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도장을 인쇄할 수 있으면 위조투표제가 가능한 겁니다. 도장을 인쇄하는 그런 일을 선관위가 관철시켜가지고 그것이 지금 범죄집단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호영 변호사님은 고대법대를 나오시고 검찰에 좀 계셨고 그 다음 변호사를 인천에서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이런 4.15 총선 관련 재검표 현장하고 그 다음에 정거보전 절차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연장자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 보시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나라의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법질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무요 소송에서 법원의 검증기일에 제출된 투표지 사진 투표 개표 모두 끝난 투표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새로 다 만들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는 위조투표지 가짜 투표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위조투표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지역선관위가 국민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는 모두 소각 내지 파쇄 처리하고 새로 이름들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만든 흔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배춘잎 사전투표지 뿔건 하살표 투표지 빱바단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상하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투표지 상하가 붙은 투표지 좌우가 붙은 투표지 이 절단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자르다가 절단기 날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종이집거기 이른바 이바리가 여러분들 남아있는 투표지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재검표 현장에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그런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표 현장이 비교적 깔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개함 개표소의 이름도 투표함을 가져올 때 사전투표함의 이름도 사전투표함이 다 선관위가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는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다 투입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뭐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와 같은 방법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범선거 설례 혹은 전례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말이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크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 번 보시죠. 이렇게 윗부분에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게 박용찬 후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던 영등포을 재검표장에 출연한 투표지들입니다.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투표함 속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닙니다. 빳빳합니다. 전부 다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를 다 여러분들 버리고 대체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뭘 이야기한 거 하니까 여러분 이게 당일 투표지거든요. 당일 투표지는 절치선을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를 한 장 한 장 자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뭉텅이가 여러 장의 뭉텅이가 남아있는 것은 자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잡아 당겨 가지고 여러분들 자른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 여러분들 개별 투표자들이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장이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없고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자를 딱 대 가지고 힘을 주고 쭉 찢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표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표시가. 이렇게 규칙적인 이 흔적이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투표지를 절치선의 여러분들 자를 대고 잘랐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남는 겁니다. 이 표는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정리정동이 된 겁니다. 뭐가 정리되었는가 하니까 한국의 부정선거 선관위가 주도한 부정선거는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도장을 인쇄하기 때문에 도장을 인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하면 그냥 여러분들 무슨 열쇠를 잠그는 것도 아니고 행랑식이 돼서 언제든지 열어제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는 당일투표까지 4박 5일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시감독은 아무도 안 합니다. 지역선관위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재검표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재검표장에서 일어난 이 내용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된 후보별 특표수에 맞춰 가지고 사전투표지를 다 만들어서 4박 5일 사이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꼼짝마다. 여러분 그 집어넣은 걸 가지고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전면 수개표로 한 겁니다. 가짜를 다 채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세리라 님 말처럼 이 뭉터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뭉텅이는.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표를 던졌으면 이런 뭉텅이는 나올 수 없는. 이런 뭉텅이가 왜 나왔냐. 한꺼번에 찍고 그걸 전부 다 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정말 참 바닥 수준이 된 거죠 선거 상황이.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양보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용지의 정품을 인정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늘 찢는 것. 대신에 선거가 밀어붙였던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소위 인쇄도장 투표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만들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에 3,508개의 여러분들 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다 배포한 겁니다. 그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모두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 번 더 보시죠. 권호영 변호사님이 모두가 위조된 투표지입니다. 좌측은 4.15 총선 재판 우측은 6월 1일 2022년 지방선거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든 정치판입니다. 이것도 한 번 보시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뭉텅이인 겁니다. 이렇게 뭉텅이가. 이게 뭉텅이가 다 나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잘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이 위에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죠. 본능적으로 투표자들은 이런 상태로 투표지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두세 번 정도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들 대부분 접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뭉텅이들이.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빠빠닙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그냥 내놓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절치선이 잘리지 않는 것은 선관위 여러분들 직원이 김성각 씨가 개표장에서 투표지의 일렬번호지를 가위로 잘라서 투표지를 위벤조했다. 이게 아마 어디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감이 있으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부정선거는 득표수 조작입니다. 결국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를 때는 누가 득표수가 더 많은가 그리고 당일투표는 현지하게 여러분들 부정이 적고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특정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낮추고 그럼 표를 빼앗는 거죠. 특정후보는 높여주고 그리고 그 수단은 두 가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표함 속에 직접 집어넣는 것.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선거 사기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작업을 간단하게 하게 조작에 작업을 간편하게 하고 작업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투표지 투입을 막지 못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전산조작 현장은 우리가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이 전산조작의 여러분들 상황은 이게 현장이고 현장에 직계표를 입력하게 된 보조디비의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가 모아지게 되고 이것이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메인 dv로 가는 과정에서 조작 서브용 pc에 여러분들 세팅되어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100표를 120표를 200표를 250표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 현장은 잡아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난 그 뒷배경은 결국은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위조투표지를 만든 것을 막아야 부정선거를 상당 부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가지고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 개선안에서 이 위조투표지 제작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것을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메인 dv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을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니까 최종 데이터가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값이 왼쪽 오른쪽이 다 같이 나오는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조작 서버를 가동해가지고 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참 여러분들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는 후보가 2명이 여러분 출마했기 때문에 훔친 표수하고 여러분들 더해준 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3%를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투표수 훔쳐가지고 꼭 같은 수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에 더해줬거든요. 그게 2개를 합치게 되면 8.6%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양제1동에서 가양제1동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100표 가운데 8.6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표가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부정선거입니다. 고맙게도 여러분들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전산조작이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국의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하지 않습니까. 2016년 20대 총선 빼고 모든 선거를 2017년 2020년. 이게 여러분들 다 여기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이 메인디비 현재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이 자료가 바로 여러분들 이 자료인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선관위가 조작해가지고 발표한 자료가 가지고 여러분들 차이값을 구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위조투표지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가지고 3.508개 여러분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올려놓으니까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이게 개인 도장이 되면 절대 이런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표지가 전국에 다 여러분들 관찰되는 거가 이런 투표지를 다 투입하는 겁니다. 4.15 4월 10일 총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보시게 되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핵심 포인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고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면 수개표랑에 다 사귄 게 이 개함 개표일 날 사전투표함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 사전투표함에 다 뭐죠? 만들어진 투표함 만들어진 투표함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선관위가 이미 발표하기로 결정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조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간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과감하게 덜킬 염려를 훨씬 줄인 위험을 줄인 선관위치 위험을 줄인 득표수 조작 방법이 4월 10일 날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제 저희들은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인지하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저희들보다 훨씬 앞세대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때부터 시작해서 선거 부정 문제를 추적한 앞세대들 중에 한 분이 석종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글을 보게 되면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과거에는 투표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바꾸치기를 했지만 지금은 표를 바꾸치기하는 수법으로 사전투표지 바꾸치기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까지 인쇄 출력함으로써 표를 바꾸치기하는 게 너무 수월해졌습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쉬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라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을 위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아주 핵심입니다. 사전투표는 허용하고 전자인명부 조작을 통한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의 선거인명부 조작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4박 5일 사이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등 부정선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위조 투표지 투입이 부정선거에 악용되고 있는 사전투표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썼던 석종대 님이 올린 글인데 핵심을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조작하게 쉬워진 겁니다. 사전투표를 허용하는데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명부를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조작해가지고 유령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투입하게 되면 그냥 4, 5일과 4일에 다 뭐죠? 위조 투표함을 태워가지고 투표함이 가져오는 겁니다. 개암.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다 전면 수개표로 하는 겁니다. 이런 딱한 일들이 지금 이때는 감사합니다.